네, 바오바 월렛을 통해 만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는 부분을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정 인증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키스토어 파일과 비밀번호 조합을 사용하는 것과 프라이베키, 즉 비밀키를 사용해서 인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현할 방법은 키스토어 파일과 비밀번호 조합을 통해 인증할 건데요. 먼저 html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인덱스.html 파일로 오셔서 여기 바디 태그 있죠. 거기 안에다가 내용을 추가할 건데 자, 일단 먼저 추가를 했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멈추고 코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세팅인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위에서부터 이 클래스, 클래스 안에 컨테이너나 로우나 콜, MD, 텍스 센터. 자, 이런 애들은 UI를 이쁘게 만들기 위해 부트 스트랩을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부트 스트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윗부분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문구들을 넣었고요. 아래쪽에는 로그인 버튼과 로그아웃 버튼을 추가를 했습니다. 로그인 버튼 클릭했을 때 모달 창을 띄울 거고요. 로그아웃 버튼 클릭했을 때는 이 핸들 로그아웃 함수를 실행시킬 겁니다. 참고로 로그아웃 버튼을 여기 있는 CSS 부분을 통해 안 보이게 세팅을 해두었고요. 일단 앱 실행해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잘 나오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터미널에 npm run, 자, 데브 커맨드 실행시키시고요. 네, 그리고 브라우저 하나 여셔서 자, 여기서 로컬 호스트 8081 입력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아름답진 않지만 보기에 괜찮은 뷰가 렌더링 됐습니다. 이제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이거 클릭했을 때 뜨게 되는 모달을 작성해 볼 건데요. 이 사이트로 오시면은 자, 부트 스트랩 사이트입니다. 제가 이거 링크 걸어둘게요. 자, 여기서 모달 코드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 있는 거 다 복사해 옵니다. 복사하시고 다시 HTML 파일로 오셔서 이 컨테이너 디브 자, 이 디브 바깥쪽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이제 이 모달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맨 위쪽에 디브 아이디를 로그인 모델로 설정하겠습니다. 아이디 로그인 모달 네, 이렇게 해야 로그인 버튼 클릭했을 때 이 모달이 열릴 수 있어요. 자, 위쪽 로그인 버튼 이 데이터 타겟 이 속성 보시면은 지금 로그인 모달이라고 되어있죠. 자, 이 각과 지금 서로 매칭을 해준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야 열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모달의 크기를 작은 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모달 자, 스몰이라는 뜻으로 SM 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모달 이 헤더 부분은 자, 지우시고요. 네, 다 지웁니다. 그리고 모달 바디 모달 바디 안에도 이 내용 지금 지우고요. 네, 이 바디 안에다가 이제 키스토어 파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랑 비밀번호 입력하는 부분 추가할 건데요. 자,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div 클래스 자, 부트 스트랩 사용해서 자, 이쁘게 만들 거고요. 레이블 하나 추가합니다. 레이블 키스토어 키스토어 자, 인풋 하나 추가하고요. 인풋 타입은 파일 아이디 속성은 키스토어라고 주고요. 언체인지 이벤트를 통해 핸드 임포트 함수를 실행시킬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됐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인풋 타입은 파일 그리고 언체인지 이벤트를 통해 인덱스.js 안에 있는 핸드 임포트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밀번호 입력할 수 있는 부분도 추가할 건데 자, 폰그룹 바로 아래에다가 이거 일단 복사를 할게요. 똑같은 거 복사하시고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이름만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 4에는 인풋 패스워드로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는 비밀번호 타입은 비밀번호겠죠? 패스워드 자, 그리고 부트 스트랩을 써서 좀 이쁘게 만들겠습니다. 아이디는 인풋 패스워드 자, 여기도 언체인지 이벤트를 사용할 건데 이번에는 핸들 패스워드 함수를 불러올 겁니다. 호출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디브 아니, 피 섹션 하나 추가를 하죠. 피 태그 피 클래스 헬프 블럭 아이디는 메세지 네, 자, 이 부분이 지금 어 인증을 통과했거나 에러 났을 때 메세지로 보여주는 부분을 추가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포터의 클로즈는 닫기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세이브 체인지 쓰는 제출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아이디 속성 하나 추가하는데요. 자, 서브 미트라고 하고 자, 언클릭 그 이벤트를 또 실행시킵니다. 클릭했을 때 핸들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거고요. 네, 이제 완성된 코드가 뷰에서 잘 작동하나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가셔서 로그인 버튼 클릭해보고요. 네, 그러면 모델이 뜨고 파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비밀번호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생성됐습니다. 여기까지 계정 인증하는 UI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